너희는 알고 있니? 내 친구 몬덕이? 산들산들 하니 바람 불어오면 깡총깡총 장난꾸러기 키토랑 꼬마 화가 초롱이랑 아하 꼬꼬 제가 온네 친구 몬덕이 깡총이 대구르르 물기 마르면 재활용장에 가져봐야지 아하 시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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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이네 재밌는 소리가 나는데 깡통이 여기까지 왔네 로이야 안녕 로이 네 깡통이야? 아니 공원에서 굴러다녀서 주우려고 했는데 대구이 대구이 두두두둑 이러면서 빨리 굴러갔어 아 그거 아까 하니가 씻어놓은 깡통이야 하니? 어때? 하니가 걸어오는 것 같지? 한 분 더 해봐 어? 좋아 키토 신나게 치는데? 우와 깡통이 또 있네 나도 참을래 깡깡대는 소리 시끄러워 아 재밌었는데 호롱아 너도 쳐봐 진짜 진짜 재밌어 꽝꽝대는 소리 난 싫어 그럼 꽁꽁꽁 소린 어때? 어 그런 소리도 나? 어? 어? 우와 옆을 두드리니까 소리가 달라지네 그런가 난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럼 또 다른 소리를 만들어볼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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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말이 뛰는 것 같지? 아 거봐 재밌다니까 나도 해볼래 어 친구들도 깡통으로 또 다른 소리를 내봐 어떤 느낌이 나니? 쿵쿵쿵쿵쿵 코끼리가 걸어오고 있어 우와 코끼리 아 좀 잘했어 우와 이야 어 그 소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개구리가 폴짝폴짝 퐁퐁퐁 너도 연주해 보러 왔니? 얼룩마리랑 개구리가 뛰기 놀이를 했어 내가 잘 뛰지 다그다 다그다 내가 퐁퐁퐁 다그다 퐁퐁 다그다 퐁퐁 그런데 그때 지타가 살금살금 뿌다다다 얼룩마리랑 개구리는 지타보고 놀라서 다그다 다그다 퐁퐁 다그다 퐁퐁 쿵쿵쿵쿵쿵쿵쿵 이리가 걸어오며 하는 말 너무 시끄러워서 쉿쉿쉿 얼룩마리랑 개구리랑 지타는 다같이 사뿐사뿐 사뿐 사뿐 집으로 간대 우와! 정말 멋진 연주였어! 뭐가 그렇게 안되는데? 동그라미 그리기 이게 동그라미라고? 동그란 물건을 대고 그려보면 어때? 동그란 물건? 동그란 물건 우와! 나도 나도! 나돈 대고 그려야지 난 작은 동그라미가 그리고 싶은걸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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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행 물건 잘라